후박사 방영에 관한 썰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는 가르치려고 드는 자세의 피씨가 묻는 바람에 꽂어 파차하기는 했지만 뉴시즌 후박사를 재미있게 봤었습니다. 일본의 디지캐럿 영국의 닥터후군데 엊그제 새 시즌이 방영한 모양인데요. 당연히 예정대로 여닥터가 나오는가 본데 이걸 여기 아침 라디오에서도 언급했었습니다. 그런데 그 내용이 가관이었던 게 진행자들이 닥터후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. 대충 대화가 닥터후 새 시즌 방영함 후비안들 지렐듯 최초의 여자 닥터라고 함 우먼 파워 만세 진행자 2명 전부 여자 잘 모르지만 리부트 잘 되기를 바람이런 시기였음 얼마전 쿠파힘에도 슬쩍 언급하더니 여기 라디오가 어설프게 들쑤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당신 일본이었으면 이 꼴났어요 뭐 안만 뭐라해도 피씨 묻은 건 안 볼테니 앞으로 닥터후 시리즈는 ㅂㅂ이겠지만 639만 5777 내 이글로에 이 글과 관련된 글쓰기 트랙팩 보내기 도움말 이름 비밀번호 컴페이지 비공개 덕글 3.5-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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